흐르는 물소리 님이 노래 잠시만요. 거기 그게 아니고요. 여기 깁스터 흐르는 물소리 님의 노래인가 여기 띄어가죠. 그래요? 다시 한 번만 틀려주세요. 다시 한 번 틀려주세요. 흐르는 물소리 님의 노래인가 아 왜 이래요 정말. 뭘 왜 그래요 이쁘니까 그렇죠. 왜 그래요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래요. 여기도 이쁘고 여기도 이쁘고 저기도 이쁘고 여기도 이쁘고 다 이쁜데요 뭐 우리 미서 씨 목소리는요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. 천상의 모습이고 미서 씨 정말 이뻐요 아 몰라 진짜요. 연습해봐요. 아니 근데 너무 이뻐요 그 소리 될 것 같아요. 그 소리 까지는 자섭 같으니 언니 언제 왔어? 준희 오빠 안에 있지? 정말 없어? 없다고 하랬는데 어떻게 왔니? 오빠한테 공원에서 기다린다고 해줘 언니 공원에 가 있겠다고 해 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오빠 안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언제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꼭 알았지? 전화해도 안 받고 메시지 응답도 없고 난 어떡해?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1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린다고 해줘 알았어 잘 가 언니 쟤가 누구냐? 가만있어 저기 4등택 대학생 아니냐? 맞지? 아 저 처녀가 여기 왜 왔어? 어? 아 이챃주로 왔어 엄마 아 그런데 어째 대학생이라면서 포르장머리가 저렇게 없어 그 어른을 보고도 제대로 인사를 안 해? 오빠 오빠 영차 언니가 공원에서 왔어요 언니 만나라 아픈 것 같더라 언니 해외 대학생이라 야 너 안 나가? 경찰 밖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. 안 나갈 거라고 했지. 아 이 자식 신경을 질내네. 왜 자꾸 같은 말을 시켜. 한 번 말했으면 관대할 거 아니야. 알았다 알았어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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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ee, four, six, six, seven, e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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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ght 나갔잖아 영채 없는데요? 예,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 들어왔대 영채 언니 우산도 안 갖고 나가던데 영채 언니 우산도 안 갖고 나가던데 손등도 칠려나 봐 어떻게 오빠 바보야 너 왜 이러니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감기? 겨우 감기? 차라리 죽을 거야 뭐? 오빠 못 만나게 된다면 차라리 죽겠다고 영채야 이러지마 제발 그깨 차라리 죽어 영채야 영채야 나 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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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왔던 그 사람 돌아와서 멈추리려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이겨왔던 그 사람 돌아와서 멈추려